안녕하세요. 나우티비입니다. 오늘은 하루 한 장 고전수업 책을 읽어드립니다. 잠잘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한겨울에 시냇물 건너듯 신중하게 살라. 물고기 그물에는 큰 기러기가 걸리고 먹이를 노리는 사마귀 뒤에는 참새가 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기러기가 걸리는 것은 이변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이변이 가끔 일어난다. 먹이를 노리는 사마귀 뒤에 참새가 있는 것은 계략에 빠진 것이다. 이처럼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뜻밖의 함정에 빠지는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일이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한다. 도덕경에서는 성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중하라 한겨울의 내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라 사방에서 애워싼 듯이 이 성원은 뛰어난 성인이지만 그 삶의 태도는 신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함정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험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지녀야 할 마음이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 두어 개의치 말라. 급선무라는 말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둘러 해야 할 일이라는 뜻으로 맹자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가 이 말을 했던 의도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며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다. 맹자는 사랑을 가르쳤지만 이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일에 해당한다. 그 어떤 일이든 그 경중과 우선순위를 모르고 시행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과 꼭 필요치 않은 말을 나누다 보면 남의 험담을 하거나 꼭 지켜야 할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도 있다. 근거 없는 풍문의 발설자로 지목되어 곤란을 겪기도 한다. 일 또한 마찬가지다. 일의 경중을 잘 살펴서 중요한 일, 시급한 일부터 해나가야 한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 치중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말과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을 뺏기게 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를 항상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말과 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아도 여유가 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눈으로 본 것도 다 진실이 아닐까 두려운데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겠는가.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13년간 천하를 주유할 때 며칠째 쌀 한 톨 구경하지 못했던 적이 있다. 잠깐 낮잠을 자던 공자가 구수한 냄새에 눈을 떴는데 마침 수제자 인연이 쌀을 구해와서 밥을 하다가 시루 속에 손을 넣어 밥을 집어먹는 것이 보였다. 공자는 안연이 몰래 밥을 훔쳐 먹는 것으로 오해하고 그 밥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먹자 라고 떠보았다. 그러자 안연이 정색하며 대답했다. 안됩니다. 아까 티끌 하나가 시루 속에 들어가 제가 티끌을 걷어낸 밥을 먹었습니다. 이미 부정을 탔으니 제사상에 올릴 수 없습니다. 스치며 본 한순간의 장면으로 큰 오해를 했던 공자는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믿는 것은 오직 눈이지만 눈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되고 의지할 것은 마음이지만 마음도 믿기에 부족하다. 부디 명심할 진대 사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들은 사실조차 진실이 아닐 수 있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었던 말, 나의 관점만 갖고 세상을 본다면 진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 남을 해치는 말은 결국 나에게 되돌아와 꽂힌다. 다른 사람을 헤아리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헤아려라. 남을 해치는 말이 도리어 자신을 해치고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 이단공단이라는 말이 있다.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부를 경계하는 지혜로 남을 공격했던 단점이 내게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더 큰 결점이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같은 흠도 자신보다 남에게 있을 때 눈에 더 잘 띄고 더 크게 보인다. 성경에 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도 이를 경계하는 말이다. 영혼이 깨끗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다. 남을 비판한 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한 번 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남을 해치는 말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다시 돌아와 자신에게 비수처럼 꽂힌다. 속된 말을 하면 속된 사람이 되고 과격한 말을 하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된다. 결국 다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뒤집어 쓰는 것이 되니 나를 지키려면 내 입을 지켜야 한다. 말하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인지 생각하라. 차라리 밑빠진 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코 밑에 입은 막기 힘들다. 밑빠진 독에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울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을 일컫는 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입을 막는 일이다. 그 어떤 일보다 말을 참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자고로 말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이 많을 뿐더러 그 사람이 다시 설화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학식이 높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의 모든 부분 중에서 가장 말을 안 듣는 것은 마음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 중에서는 바로 입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다. 하루를 살면서 가장 후회를 하는 것도 역시 말이다.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혹은 그때 이 말을 해야 했는데 등은 누구나 몇 번은 해본 말일 것이다. 하지만 말을 무조건 참을 수는 없다. 말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때 방법이 하나 있다. 말을 해야 할 중요한 순간이 오면 일단 숨을 한 번 들이켠다. 그런 뒤 짧은 순간 마음의 여유를 찾고서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이 말 꼭 해야 할까? 단 한마디의 말이 인생을 가를 수 있다. 한마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소용없다. 이런 청금이라는 성어가 있다. 말 한마디가 청금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위력은 엄청나다. 천량 빚을 한마디 말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말은 그 사람 자신이다라는 명제처럼 한마디 말로 나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한 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한다. 아니 믿기가 어려워진다. 잘못된 말을 하기는 쉽지만 그 말을 수습하기는 어렵다. 그 말을 뒤집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한 말을 쉽게 뒤집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면 그 순간으로 그치지 않고 평생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영원히 신뢰를 잃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아들을 이렇게 가르쳤다. 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체가 모두 완전하더라도 구멍 하나가 세면 이는 깨진 온기 그릇일 뿐이요. 백마디가 모두 신뢰할 만 하더라도 한마디에 거짓이 있다면 이는 도깨비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단 한마디 말 때문이다. 단 한마디의 말이 삶의 무게와 같아야 한다.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무늬어 몸을 죽게 하는 도끼다. 옛날 고사를 보면 왕을 모시는 신하는 한마디 말로 벼락출세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대로 한마디 말 때문에 자신은 물론 온 가문이 멸문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대학에서는 한마디 말이 이를 그르치고 한 사람이 나라를 안정시킨다라고 했던 것이다. 왕에게 죽을 각오로 상소를 올리는 것을 지부상소라 한다. 만약 자신의 상소가 잘못되었다면 지니고 간 도끼를 내어줄 테니 목을 치라는 뜻이다. 오늘날에도 말 한마디의 무게는 결코 다르지 않다. 한마디 말 때문에 인격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공들여 힘겹게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한다. 특히 유명인이나 정치인들이 예전에 했던 한마디 말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다. 물고기는 입에 낚시가 걸리고 사람은 입에 재앙이 걸린다. 촌철살인의 유대인 속담이다. 어떤 자리에서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자신의 말에 온 인생을 걸어라. 두려움보다 더 큰 족쇄는 없다. 빠른 노루는 말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결국 잡히는 것은 노루가 뒤돌아보기 때문이다. 말보다 더 빠른 노루가 잡히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혹시 잡히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다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의 약점은 위기뿐 아니라 그 어떤 일에서도 사람의 족쇄가 된다. 특히 큰일을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안정과 올바름이 필요하다. 대학의 유명한 문장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앞에 성의와 정심이 실려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천하를 평안히 다스리는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성스러운 마음과 올바른 마음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한다. 견고한 마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어렵다. 평상시 마음 공부가 필요한 이유다. 바쁜 일상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누리고 하루하루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길이다. 위기의 순간에 닥쳐서가 아니라 평상시 많이 돌아볼수록 마음은 굳건해진다. 그 시간을 통해 뜻하지 않게 닥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생긴다. 무언가를 담기 전에 나의 그릇부터 키워라. 그릇은 가득 차면 넘치고 사람은 가득 차면 잃게 된다. 제나라 환공이 스스로를 가다듬기 위해 항상 곁에 둔 그릇이 있다. 의기라고 하는 이 그릇은 물이 절반까지 차면 그대로 있지만 그 이상을 부으면 기울어져 쏟아진다.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그릇이 아니더라도 그릇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물을 부으면 넘쳐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이런 이치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위와 불을 얻으면 교만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순간 폐망의 길로 간다. 지나친 탐욕이 화를 부르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그릇을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먼저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데 힘을 써야 한다. 흙으로 빚은 그릇은 키울 수 없지만 사람의 그릇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폭넓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 식견과 도랑을 넓히면 덕이 커진다. 그리고 덕은 곧 사람의 그릇이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채워질수록 더 겸손해진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이 따른다.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하는 시간을 가져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쉬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작은 불티가 큰 화재를 일으키며 작은 구멍이 거대한 둑을 무너뜨린다. 어떤 큰 일도 그 시작은 미미한 법이다. 따라서 작은 조짐을 미리 읽고 먼저 대비만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이루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큰 기업도 처음 시작은 작은 구멍가게였고 한 발 한 발 묵묵히 내디듬으로써 큰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래서 안자는 행하는 차는 성취하고 걷는 차는 도달한다. 라고 말한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다고 해서 보잘 것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한비자의 유로에도 비슷한 말이 있다. 형태가 있는 종류 중에 큰 것은 반드시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났고 오랜 세월을 지내온 동물 중에 무리는 반드시 적은 것으로부터 일어났다. 따라서 세상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것에서 생기고 세상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함에서 생긴다. 작고 사소한 일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한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것이 특별히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다. 또 어린 시절부터 습관화 되었기에 쉽게 바꾸지 못한다. 대화를 대화를 나눌 대도 다른 사람의 말에는 귀를 닦고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일이 많다. 결국 목소리만 높이다가 얼굴을 불키고 끝난다. 남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공자 철학의 핵심인 서의 정신이다. 그 근본에 나를 사랑하는 일이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그 사랑이 퍼져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자의 정신이다. 그래서 공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고 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 잘못을 거듭하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다.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다. 잘못이나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피할 수는 없다. 심지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큰 인물이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은 구분된다.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간다. 실패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더 크게 도약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 한다.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다. 잘못을 했을 때는 당당하게 인정하고 즉시 고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잘못을 두 번 거듭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지난번 실수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음을 뜻한다. 다산의 여유당 전서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 니우침이 마음을 길러 주는 것은 똥이 싹을 북돋는 것과 같다. 똥은 더러운 것이지만 싹을 북돋아 좋은 곡식으로 만든다. 니우침은 잘못에서 말미암지만 덕을 키우는 일을 한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사람들은 흔히 천성이 좋지 않게 태어나서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본성의 탓 환경의 탓으로 돌린다. 이런 사람들은 심하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한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자기 탓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주지 안아서라는 것이다. 공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한다. 본성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이 문제라고 말이다. 세계적인 동기부여가 오그만디노는 사람은 습관의 노예다. 이왕이면 좋은 습관의 노예가 되라. 라고 말했다.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드는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나중에는 습관이 자신을 만든다. 라고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같은 이야기를 전한다. 습관은 제2의 본성이다. 세계적인 현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습관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곧 자신의 인생이 된다. 공부도 체력 관리도 자기 수양도 습관이 되면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습관을 만들어두면 평생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지혜는 말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무의와 역설의 철학인 노자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글이다. 말로 드러나는 사람의 본성을 이처럼 잘 표현한 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말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 종일 떠들고 다닌다.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인격이 언행에서 저절로 풍겨 나온다. 말이 곧 그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요즘은 말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모두 열심이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꼭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는 능력이다. 그리고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하는 자세다. 진실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천금 말의 무게가 천금 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치가 천금 이 된다. 받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주워라. 내가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베풀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함이다. 다산 정약용은 18년간의 귀양생활 중에도 두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패족의 처지가 된 아들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 시켰다. 다산이 두 아들의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했던 것은 사람 됨의 근본 이었다. 위에 예문은 아들들이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자. 그들을 꾸짖은 말 중에 한 부분이다. 글은 이렇게 이어진다. 이후로는 유념해서 평소 일이 없을 때 공손하고 화목하며 근신하고 충성하여 여러 집안의 마음을 얻도록 하되 절대로 보답을 바라는 근성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후로는 우한이 있을 때 저들이 돕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사정이 있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한다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은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베품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것 진정한 사랑의 정신이다. 고난은 경험과 지혜를 선물한다. 가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은 그대를 옥처럼 완성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된다는 의미다. 아무리 순탄한 인생을 살아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는 것이 인생 이다. 그리고 젊어서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인생의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다.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인생의 성패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에 달려 있다. 고난을 앞으로 있을 인생의 디딤돌로 삶는 사람도 있고 작은 고난 에도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맹자는 고난은 하늘이 장차 크게 쓰기 위한 준비다. 라고 말했다. 사마천 역시 인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일들은 모두 고난을 이겨내고 만든 것이다. 말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옥이라고 해도 처음 캐내었을 때는 거친 돌에 불과 하다. 훌륭한 옥공의 손에 의해 갈고 닦여야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있다. 사람들 역시 고난에 의해 갈고 닦여야 그 진가 가 드러난 다. 그 가능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말 조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최근 황창현 신부님 강의를 만들면서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책들도 읽으면서 소개시켜 드리면 같이 연관 관계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